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나고 그니젤 한 텅 대화가 이제 뜬길 널 바라볼까 다른 사람을 훔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은 좀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 너에게만 나의 아주 바쁜 사람 사랑한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가가고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아픈 몸을 이끌고 달릴 건데 그때처럼 사랑한 게 사랑한 게 말이 되니 사랑한 게 사랑한 게 사랑한 게 사랑한 게 사랑한 게 말해 되니 말해 되니 너는 아직 아는 것도 모르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말해야 나 사랑한 게 아픈A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